신의사님, 도와주세요. 제가요,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약속 지켜야 됩니다. 이 곡 발표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. 제발 정적보도 내주세요.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? 이래서 좋을 게 뭐가 있어. 이 돈이면 작곡 저장료보다 훨씬 많은 돈이야. 이 돈으로 여자친구 빨리 사주고 달래세요. 이것보다 더 벌어준다고. 다음 앨범도 있잖아. 다음은 없어요, 나한테. 나 고소할 겁니다. 하세요 고소해. 표절이네 뭐네 좀 시끄럽다가 사라져. 우리는 그동안 친구 프로모션 끝낼 거고 회사도 가로타는 마당에 누구한테 책임을 부르려고. 케이타? 어? 여기 초상집인데 당신 무서워할 거 같아? 어? 초상집에서 진상 잘못 부리면 그나마 남은 동정심도 사라져 이 양반아! 조용히 정리합시다. 좋은 게 좋은 거잖아. 조용히 정리합시다. 조용히 정리합시다. 조용히 정리합시다. 조용히 정리합시다. 없는 양반들이 자존심만 세니 계속 없이 사는 거라고. 조용히 정리합시다. 아씨 그냥 아찌! 찌! 조용히 정리합시다. 조용히 정리합시다. 조용히 정리합시다.